L.A.T. L.A.T 걔들은 우릴 왜 이렇게 좋아하지? 뭐 해준 것도 없는데? 사실 제가 개 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요. 갑자기? 스트레스 받을 땐 족발에 수주 한잔. 크... 귀찮아요? 네, 귀찮아요. 아니... 도대체 내가 왜 싫어해? 안 맞아. 아니, 근데 나는 좀 심하게 귀엽잖아. 질문이십니까?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. 오해하게 했으면 미안합니다. 선생님, 선생님. 한선, 선생님? 여보? 괜찮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